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최근에 예능 하나를 봤는데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희경님이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면접관이 1분 자기소개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희경님께서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하셨겠죠. 저도 면접관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 광탈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희경님의 자기소개가 왜 탈락인지 그리고 탈락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리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지금 지원하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 인사부서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1분 정도 한번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희경님께서 자기소개도 자기소개지만 저는 솔직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바깥으로 표출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소개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좀 긴장이 되다 보니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마음에 있는 소리를 나 너는 솔직하게 해야지? 라는 거를 겉으로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이제 본인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딱 중간에 면접관이 개입을 하는 거는 면접은 굉장히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역량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관이 중간에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하지 않는 걸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점점 진지해지고 있는데 사실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릅니다. 진지해지고 있다. 이거 다 마음의 소리죠. 계속 마음의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왔기는 왔는데 진지해지고 있고 사실 저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의 소리죠.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마음에만 들고 있으세요. 정말 우연히 너무 많은 면접을 보러 가게 돼가지고 이 회사가 어디인지 까먹었다고 할지언정 그건 면접관 앞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 자체는 뭐 하나의 포기를 할 줄 모르고 근면 성실 정지 그리고 열정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되게 좋아요. 그 전에 마음의 소리이긴 했지만 굉장히 당황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뭔가 멘탈을 딱 잡고 본인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인성을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면 성실 정직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네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이 키워드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해당하는 그 경험을 이 키워드와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키워드를 네 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개도 물론 좋고 많이 이야기하면 많이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최대 세 개 정도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 개가 넘어가면 사람이 듣는 데 있어서 그 집중력이 굉장히 분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강조하고 싶은 거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베스트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본인 키워드에 있어서 경험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어떤 직무에 관련된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로 뭐가 나왔어요? 포부가 나왔죠. 10년 이상 10년 이상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열정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부를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회사와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무래도 이 10년 이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인재상이나 비전,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10년 이상 일하겠습니다. 라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시켜주면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소개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본인의 적성을 파악을 하고 나에게 어울리는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무에 어울리는 경험을 분명하게 하셔야 아무래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입사를 하였을 때 퇴사의 위험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적절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을 때 회사도 그 노력을 보고 뽑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는 눈빛 막 이글이글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경험으로 증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희경님은 이 회사에 입사하실 수 없고 이 직무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상 전혀 모르는 기업에 전혀 모르는 직무에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대처를 잘할까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아마 예능으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희경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시고 나의 자기소개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